이번 시간에는 코드온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쉽게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코드온웹.com이라는 서비스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이 필요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. 그 화면에서 언어 부분을 리눅스 쉘로 지정하시면 우리 수업에 여러분이 실습을 참여할 수 있는 쉘이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됩니다.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명령들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자, bwd, 그리고 디렉토리를 만든다, mkdir, e-boeing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명령을 따라 하시면 저희 수업을 쫓아오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. 한 가지 제약사항은 이건 이제 제한된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언급하는 모든 명령을 사용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.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습을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 내가 실행하고 있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. 중요한 건 믿음이지 실제로 실습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그리고 이 서비스는 리눅스 실습 외에도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실습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 실습 환경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바로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과 수업과 그리고 실습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.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정보기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아주 기술력이 좋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코드온웹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.